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황영웅씨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씨가 앨범 판매량 50만장을 돌파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황영웅씨는 이번 앨범 발매와 함께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발매와 동시에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앨범 판매량 50만장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심이 담긴 곡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앨범은 다양한 장르와 감성적인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씨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역량과 감성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는 판매량 50만장 돌파라는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영웅씨의 이번 성과는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과 감동에 빠져들며 앨범을 통해 그의 음악적 깊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황영웅씨와 팬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황영웅씨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며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앨범을 통해 황영웅씨의 멋진 음악을 꼭 들어보세요. 그의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황영웅씨는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